잘 잤어? 아침 인사하려고 전화했지 Bonjour mademoiselle 어때? 발음 좀 괜찮았을까? 오늘은 뭐하고 보낼 거야? 궁금한데?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거 엄청 힘들지 난 앉아서 오래 뭘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거의 몸으로 하는 일만 해와서 말이야 계속 앉아있는 거 허리 안 좋다고 하던데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 같은 거 해줘 나 오늘 드디어 깁스 풀 거야 풀고 나면 훨씬 자유로워지겠지? 더 이상 우울해할 시간도 없어 예전에 만났던 감독님이 말했던 신작 아직 자리가 있나 물어봐야겠어 뭐 이미 후배한테 넘겨주긴 했지만 그 후배들 나처럼 다쳤을지 모르잖아? 아, 이런 거 바라면 안 되긴 하는데, 그치? 사실 이렇게 큰일이 사라지고 나니까 당장 뭘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리고 어제 네 얼굴 보니까 더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다 이러나? 자기가 응원해줄래? 오! 받고 있다! 길을 막고 있다! 어라? 근데 이거 뭐지? 완전 따뜻한 기운도 같이 오는데? 이건 날 향한 자기의 마음? 아, 난로가 따로 없네 심장에 꼭 품고 나갔다 올게 아 이거 진짜 방금 닭살이었다 그치 근데 나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런 닭살도 좋아한다 어 벌써 시간 됐네 나 진짜 병원 가야지 좋은 하루 보내